운임강세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페노션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페노션 1분기 리뷰 본격적인 운임강세수의 전망입니다. 페노션의 1분기 실적은 대체로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전통적 비수기를 대비해 화물을 미리 받고 선대를 축소했는데 예상외로 BDI가 강세를 보이면서 벌크 부문의 실적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시왕강세에 힘입은 탱커 부문의 실적이 급증하면서 전체 실적을 방어했습니다. 현재 해운업계는 양대 운하의 통행 차질이 지속 중이고 환경규제 강화로 화물 적재량 또한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운임강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페노션은 연말까지 LNG 6척, 벌크선 1척 등 4선을 추가해 선대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페노션에 대해 목표주가 5,600원과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